공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공부 중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25분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5분간 휴식하는 방식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한 후 잠시 쉬면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공부하는 공간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세요. 주변의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면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보세요. 목표가 분명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 상태는 피로감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공부 중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을 하면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뇌가 활성화되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집중을 도와주는 배경 음악이나 소음을 틀어보세요.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는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중을 붓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낮 동안의 집중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